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개신교회의 기도는 굉장히 역동적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크게 혹은 요란하게 기도하는 경우 통성기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고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도 잘 정리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나는 도저히 저렇게 못하겠다 사람한테도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어떤 넘사벽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해보면 어느 정도 좀 해보겠고 그리고 말씀도 읽으면 같이 읽자 그러면 읽겠는데 기도는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왜 어려울까요? 아마 그분들 그리고 또 비단 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 잘 못하는 겁니다 제가 컵아 너 여기 물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의인화해서 제가 여기다가 말을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컵이 저한테 말을 대답을 해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한 거죠 컵이 아이고 그래요 당신 마시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일은 없잖아요 컵과 저와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 어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서가 아니라 연관도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그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했을 때 그 느낌과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니까 죄송스럽고 그런데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간혹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겁니다 한두 번은 남들 따라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초신자들이나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인격적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기도하는 데 좀 망설이는 분들이 보통 가지는 기도의 생각들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봤더니요 그거는 우리 옛날 조상들이 했었던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실제로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밑으로 보면 13절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데는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정안수 떠놓고 그리고 1월 성신께 빌었잖아요 천지심명께 빌었잖아요 그럼 뭔가 좀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전환이 됐는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막연하게 좋은 것으로 빌고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나쁠 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왕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만약에 우리 평가대원들 식사를 하시자고 그럴 때 뭐 드실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제가 먹고 싶은 건 오늘 내가 좀 날도 그런데 짬뽕이 좀 칼칼한데 그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오늘 짬뽕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여기 매운 거 싫어하는 분들은 목사님 좋은 거 많이 드시는 거 그럴 거예요 마지못해 따라오겠지만 혹시 저는 짜장면 먹으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주기도문, 주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산상순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지만 오늘 기도와 그때의 기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누가 보건 11장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시작이 뭐냐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걸 마치기를 기다렸던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으니까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셨는데 새벽 미명에 습관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랬으면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서 남편들이 아내가 새벽마다 교회를 간다는데 그럼 당신 가서 무슨 기도하냐 이렇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냥 갔다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하도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집중하니까 중간에 물어볼 수는 없고 기도가 마치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야구보의 형제 요한 요한과 야구보 그렇잖아요 이 둘이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실제로 자신들의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기도문을 적어주고 그랬던 겁니다 당시에 라피들도 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기도들이 있죠 어떤 일정한 주문을 외움으로 인하해서 거기에 효력이 있다고 믿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술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그러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적은 것이지 이게 매일 기도할 때 이렇게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류의 기도를 해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물론 초신자 때 기도가 정 안 되면 주기도문 하시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적인 기도니까 기도 시간에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우리의 언어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래는 것이 기도인데 개인에 따라서 기도할 때 사용되는 언어나 어떤 구하는 방식이나 구성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지킬 것은 다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또 본론적으로 하고 다시 또 마침으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잘 배우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다 기도하시는 분이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개인에 따라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내가 급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피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도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피로를 구하는 기도 외에 주님이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상 우리는 기도할 때 적어도 이런 기도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너희 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누가 보건 본문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한 다섯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편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적어도 이 다섯 가지 기도가 있는데 십계명도 사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오계명부터는 우리의 관계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하는 것들이잖아요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두 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세 개는 우리와 관련된 우리의 관계입니다 처음 두 개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롱할 양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만 기도가 다섯 개의 종류다라는 것이지만 하시면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 대한 간청이 있습니다 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는데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대상의 인격 그 자체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거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거나 그런 이름이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의 기대 관심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이름입니다 원래는 이게 야외, 여우와 이렇게 알려진 건데 야외라는 이름도 우리가 알듯이 이게 정확히 발음조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야외라고 히브리어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야외라고 그랬는데 모음을 붙여서 야외라고 그러지 이게 실제는 이것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거 뜻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냐고 왜 이렇게 몰랐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너무 거룩하니까 이걸 함부로 부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같이 처음에는 하느님이라는 말이 쓰는데 이전에 하느님 개념이 있어서 가톨릭은 그냥 그 개념을 가져가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유인하신 분이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도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야외로 가서 야외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존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그 이름에 합당한 대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시오며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 혼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는 겁니까? 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정상인 거죠 이름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이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건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삶에서 내가 성도라는 것을 아는 이상 나는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인생의 주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다 보여지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의 개념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븐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원어로 표현하면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헬라우르 왕국이란 말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킹덤인데요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의 나라 이게 정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나라예요 거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 1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멘이시죠? 이게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건 아멘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 모든 권력이나 이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그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망각하는 거죠 본분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간청이고 우리에 대한 간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롱할 양식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십니까? 정말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왜 이걸 또 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이롱할 양식을 또 구해야 되나 보다 여기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롱할 양식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이 양식의 특징은 그날치를 주셨어요 다음날 걸 주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냥 욕심부려서 더 걷어갔다가는 그 사람은 거기 막 벌레 생기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막 열받아서 내가 뭐라 그랬냐고 그러면서 막 혼내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추리국제 16장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런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것을 걷어드리는지 믿고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날의 양식만 거두라고 그랬으니까 그날의 양식만 거두는지 아니면 욕심부리고 다음 양식까지 더 막 원래 하나님이 정량을 주셨는데 내가 더 욕심부려가 좀 막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모자랄 수도 있다는 거죠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게 경계하는 데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먹는 거야 목숨 걸잖아요 이게 배식의 문제잖아요 같이 나눠주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누가 더 욕심내면 안 되니까 내일 양식은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그날의 양식에 족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만나를 거뒀던 겁니다 괜히 욕심부려서 다음날 양식과 앞으로 먹을 것까지 다 구하게 되면 그게 썩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 다 드러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 사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어릴 적 구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드린 거고 저는 이제 따라가서 주기도 문을 끝날 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이제 간식 먹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다가 하늘의 빛이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눈 비비고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정말 이 기도가 저는 너무 행복했던 기도였어요 그래서 교회학교에서도 이 기도를 빨리 외운 애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주기도 문을 그렇게 평소에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하니까 이거 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좀 철이 들고 성격 공부를 하면서부터 느끼는 게 뭐냐면 죄사한 것을 용서해 주는데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을 잘못한 거 정도는 모르겠는데 죄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거를 내가 용서해도 되는 걸까?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을까? 제가 이런 성숙한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드셨겠죠? 당연히 드셨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한번 좀 언문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원래 아라모, 호바라고 하는 이게 이제 빛, 부채 이런 겁니다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앞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거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소서하고는 이 죄의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로 말할 때는 이게 부채의 개념이 있는 거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이게 인간이 타락해서 짓는 범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나한테 빚진 사람 내가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 혹시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나의 죄를 사해달라라는 기도예요 이거 참 귀엽고 깜찍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했더라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뭐하지 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험에 시험이 보통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 많이 들으셨죠?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만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솔직히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시험을 만났잖아요 금식하고 오셨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새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서 잡을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 그거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까치집을 주면 어떻게 해요?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런 겁니다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유혹이 있는 그 밑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걸 들지 말게 하려고 하는 들다는 표현도 이런 거예요 뭘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그냥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를 그냥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정도인데 사실 그냥 누가복음에서는 그 정도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기도죠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시험을 만나는 거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각종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내달라고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서일과의 이번 주에 같이 읽는 말씀 중에 골롯에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골롯에서 2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거 넘겨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단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긴 한데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교훈대로 그걸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되게 쉽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으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주님이 받은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많은 것 중에서 기도 그러면 적어도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당장에 누가 아프거나 사업장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급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분명히 있죠 그건 우리의 피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류의 기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모범으로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고렇게 여긴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롱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여러분 이게 평범한 기도 같은데요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도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개인의 기도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만큼이나 그것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